집중호우가 이어진 철원과 화천 등에서 지금까지 총 8발의 대인 지뢰가 수거됐습니다. 국방부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강원도 철원과 화천 등 전방지역에서 현재까지 총 8발의 지뢰를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. 발견된 지뢰 8발은 모두 국군이 사용하는 대인 지뢰로 군은 연일 이어진 폭우에 지뢰 지대에서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국방부는 폭우 피해가 발생한 도내 접경지역에서 유실된 피해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병력 700면과 장비 320대를 투입해 지뢰 탐색 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